어어어어 쎄하릿 네 저번에 저번에 느낌 때 조금 간단하게 콘서트 관련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틀을 잡고 저희가 프로덕션을 해서 무대 디자인이나 이런 거 회의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멤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타이 다음에 바로 블루클로로 치는 게 좋을지 나는 괜찮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약간 노래가 결이 이렇게 같이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좀 어쨌든 힘 빡준 느낌이 3분만 빡주면 좀 힘이 빠지잖아요 빠질 것 같아서 어쨌든 7분은 우리가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이상한 다음에 우곽곽? 그런 의견이면 저도 막 싫지는 않아요 혹시 약간 나중에 더 보여줄 게 없으려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블록그룹을 좀 아껴놓을까 싶었던 건데 그런 의견이면 저도 막 싫지는 않아요 역시 약간 나중에 더 보여줄 게 없으려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블록그룹을 좀 아껴놓을까 싶었던 건데 약간 뭔가 폭풍할 수 없을까 싶었던 건데 You have so many songs to work with Remember when we didn't have songs to work with? 그 정도가 좀 멋있을 것 같은데 How far we have come? 그럼 저희 옷은 총 2가지인거 같아요 9월에 아우터 맞아요 2.5월 정도 2.5월 근데 그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첫 번째 착장도 이거 벗고 이거 하는 거를 좀 생각해 정답을 해 주시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노래부르는 곡들을 조금 여기 한 중간쯤 위로 올려도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2.5월에 아이쿠 포인트 이거는 그러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힘 준다고 하셨던 곡들 있잖아요 찢어지면서 밑에 곡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리스트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사실 이 생리 순서나 이런 거는 얘기해 주시면 저기끼리도 얘기해서 바로 약간 의견 드릴 수 있고 하니까 카톡으로 주고 받아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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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조금만 바꿀게 네 네 모세지 원해패트 첫 타자 은하입니다 오늘은 저희 콘서트 포스터와 VCR 촬영을 하러 왔어요 오늘 평소에 쓸 일 없는 이런 멋진 왕관도 방금 씌워주셔서 썼는데 어떤가요? 그럼 다음 사람을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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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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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이제 막 준비단계인데 회의 같은 거는 많이 해놨고 근데 이제 몸을 움직이는 준비는 이제부터 거든요 열심히 해서 라비들한테 정말 잊지 못할 첫 콘서트를 선사해주고 싶어요 힘내보겠습니다 파이팅 등록 신나여 awful 아 됐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이뻐! 디리즈의 콘서트 포스터 앤 VCR 자연 현장에 의심을 하려 합니다. 아 어지러워! 제가 원래는 안에서 찍으려다가 지금 벚꽃이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콘서트 의상을 화이트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약간 K-콘이나 이런거 할 때 화이트 의상 입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화이트로 진행하시죠! 하셨습니다. 날이 좋네요. 저는 좀 편할게요. 안 드세요. Somebody go get her! She's gonna run! skies! She's gonna run! You Tulane! We didn't like that! There's such teen crush Cinematic That's right! She's gonna run! You won't have 보니까 전망을 크게 wincom하게 rec지 마세요! 再见! 상태 단지 가족 앞에 둘러야 되는 것 같네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이 자꾸 몸을 흔들게 합니다 주체하느라 힘들었어요 주체하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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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대가 됐고요. 저희는 이제 이만 집으로 사라져보겠습니다. 내가 사라져볼게. 지금까지 비비지였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녹음을 해봅시다. 오늘도 1박! 내일! 하나, 살짝 올려줄까? 너무 길어서... 끝! 끝!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희의 소중한 콘서트 선공개곡 이번에 와일드플라워라는 미발매 곡을 콘서트에서 부르게 됐는데 가사도 너무 예쁘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담겨있어서 굉장히 더 진심을 다해서 부른 곡이고요 얼른 콘서트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음 끝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항상 좋은 컨디션을 촬영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붙어 펜송 녹음하러 왔습니다 네, 이거 하고 싶은 이유는 좀,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송 수정 녹음이 끝났습니다 머리가 납작하네요 우리 나비드에게 좋은 추억을 주는 펜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펜송 수정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눈물의 연습 연습 화이팅 해줘요 시작 눈물 профессион 우리의 새로운 킴 서랍 외모아의 디테일 3, 2, 2, 1 1, 2, 3, 2, 1, 2, 2, 3, 2, 3, 2, 1, 2, 1 눈물 없는 지시이 괜찮아요? 안 괜찮으세요 고소을 잘하냐고 괜찮으세요? NO! 1 2 1 2 2 3 3 2 3 4 5 6 6 7 8 9 5 6 6 6 6 6 7 8 9 10 10 11 11 12 12 12 12 13 14 15 13 13 14 15 16 14 15 15 18 21 28 21 21 21 22 21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